Q.은아이를 어? 절대 못 따라올까해 공룡알이잖아 아이고 키키랑 며며잖아 그루트야 우리 도움을 청해보자 키키, 묘묘 키키, 묘묘 그루트 스파이더맨 키키, 어서 우리 좀 도와줘 무슨 일이니? 모래시장에 갑자기 공룡알이 나타났어 난 그것도 모르고 바닷속으로 차버렸지 뭐야 뭐? 걱정마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 그럼 나이만 믿을게 묘묘 매직 수리수리 뱃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그룹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번 섞어주고 딸기잼을 넣어야지 맛있는 샐러드 레이더 탐색 묘묘 검색이 안되네 배 아래로 내려가 찾아보자 공룡알은 어디에 있는거지? 공룡알? 왜 어디에도 없는걸까? 방금 물 먹었길래 이렇게 목이 매지 안녕하세요 상어 아저씨 너희들은? 상어 아저씨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공룡알을 보셨는지 묻고 싶어서에요 뭐 공룡알 그런건 못봤단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상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상어 아저씨 왜그러세요? 나 너무 아파 아이고 키키 상어 아저씨가 음식을 잘못 드셨나봐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좋아 그럼 배에서 검사 도구들을 가지고 오자 우선 좀 누우세요 저희가 곧 검사해드릴게요 아이고 큰일이야 상어 아저씨 배 안에 커다란 알이 들어있어 낚싯대를 가져왔어 드디어 꺼냈네 어찌 이런 일이 내 생각엔 이게 물에 빠졌던 공룡알 같아 아 아기 공룡이 왜 울지? 아 울지마 키키 아기 공룡이 계속 울어 어쩌면 좋아? 내가 좀 볼게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아기 공룡이 몹시 배가 고픈 거였어 그랬던 거군요 이렇게 하자 내가 모두를 위해 맛난 요리를 만들어줄게 정말요? 진짜 잘됐네요 초밥을 좀 만들게 아기 공룡이 이빨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초밥 완성.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 그럼 도시락 1인분을 더 만들어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 공룡아,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렴. 아기 공룡도 배불리 먹었으니 어서 돌아가자. 좋아, 상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이쯤이야, 너희도 나를 도와줬잖니. 상어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가렴.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다 구조대랍니다. 그럼 바다 속 순찰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 작은 개가 돌멩이 아래 깔려있네 내가 구할게 작은 개야 어서 돌아가 좀 쉬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곧 구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별말씀을요. 바이바이. 잘가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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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나를 공격했잖아요. 네? 목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오해했군요. 정말 미안해요. 입을 벌려보세요. 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와! 목에 엄청 큰 가시가 박혀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바다 구조대랍니다. 저희가 꼭 꺼내줄게요. 아! 너무 아파요. 아하!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내가 한번 해볼게. 아야야야야! 나도 자꾸 상어 이빨 사이에 끼네. 정말 아프다. 내가 다시 해보지. 아! 오예! 빼냈다! 어? 이제 목이 안 아프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하지만 프로펠러가 묶여서 잠수함이 꼼짝도 안 하네. 이번엔 제가 도울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잠수함이 움직여요. 상어 씨 고마워요. 구조대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친하게 가세요. où? 어우. 아! 아! 호박이 이렇게 크다니 키키 어서 좀 도와줘 아 아 아 아 우유를 운반하러 왔어 풀 좀 더 먹어 우리가 과일을 운반할게 수고해 우유를 운반하러 왔어 아, 바죽 좀 짜자 신선한 오렌지 푸딩도 좀 만들고 공짜 맨날 어?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지? 미자몽이다! 미자몽이다! 오, 상쾌해! 아, 키키! 어떡해! 농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키키뮤뮤! 왜 그러니? 흐흥! 리자몽이! 우리 농장을 다 망쳐놨어! 흥!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리자몽! 여기는 키키뮤뮤의 농장이야! 어서 나가줘! 하하하하! 이제부터는 내 농장이야! 빨리 안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 따 오이가! 괜찮아? 변신해야겠군! 어? 맛좀 보여주지! 맛좀 보여주지! 맛좀 보여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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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론 아저씨 괜찮아요? 아이고, 어떡해! 아? 방법이 있어요! 표멘 매직! 얍 얍 얍 얍! 으아악! 어? 뭐가 이리 끈적해! 아, 아이고! 리자몽!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에 물이 떨어져서 새로운 곳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아, 그렇게 된 거로군요! 그럼 우리 같이 가서 봐요! 어? 아... 강이 정말 다 말라버렸네! 그럼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자! 묘묘야! 이 돌멩이가 물줄기를 맞고 있던 거였어! 하지만,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내가 도와주지! 으악! 으앙! 으윽! 으윽! 으윽 있다! 으윽! 으윽! 아하 모두들 정말 고마워 빨리야, 이제 가볼게요 저기 봐, 리자몽이야 왜 또 온 거예요? 이번에는 더러운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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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